반응 여러분들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련 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상품 매장 및 화장실 등 다중이용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경기장 데이지는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격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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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